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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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찬 aproximadamente 저거 벗자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라는데 자연스럽게 그때가 완전 이제 이 생이 무너진 것 같았어 무너졌어? 응 이제 오대로 서는데 편안하게 나하고 목욕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쳐다봐야 줘야지 그렇지 지금 딱 좋아요 지금처럼 좋아 엄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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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사하게 오래 살아갖고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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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귀찮아 겨우 아냐 빨람 기고나 머리 쓰면 웬내나 편하겠어 그런 소리 봐 엄마 어휴 어휴 오 자색 잘 칠해 엄마 어렸을 때 혹시 꿈이 희망이 화가 아니었어? 으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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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다 엄마 아휴 어휴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야 베일아 하루에 이제 하늘색 할 수 있겠네 여기도 조금 그려야지 그려야지 아휴 명작이다 명작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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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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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